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었죠? 네. 어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공부한 내용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윤혀민 팀장과는 어떤 이슈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투자 힌트까지 얻어볼지 자세한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할까요? 코로나 백신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2차전지 이야기, 그리고 남북관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윤혀민 팀장이 잘 정리해 왔으니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뭐 그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진 상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저희 쉬는 날 동안 공부해 오신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화끈한 어떤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꼼꼼한 성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회담에서 한 5가지 정도 의제를 좀 보고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미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거는 산업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좀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RM&A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K바이오 연합군 이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MO 쪽에 좀 상당히 특화된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천 기술이라든지 뭐 이제 원 부자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둘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이런 연합군도 형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스와프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백신 스와프와 관련된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좀 계속 지속적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뭐 CMO 쪽으로 지난주부터 좀 상당히 종목이 좀 튀었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익성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좀 이런 좀의 격언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CMO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상당히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mRNA 쪽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 연합군을 해서 어떤 백신을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중심에 이제 STPAM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전에도 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뭐 LNP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핵심 관련된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STPAM이 가장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과 이제 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랜지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좀 수압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반도체 소티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CEO 서밋을 1차를 개최를 하고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21일인데 이제 20일 날 2차 회의를 좀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초대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1차 회담, 1차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인테리에든지 뭐 TSMC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총수가 좀 부재이다 보니까 좀 관련된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뉴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공장 설립에 한 해도 20조 정도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체 전반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이제 좀 그룹 총수들이 좀 같이 좀 따라갔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좀 다른 좀 업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조단이 투자 계획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에 약 8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미국 시장 상당히 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날 일정 22일 날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지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뭐 배터리이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가 지금 화요일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뭐 서버용 메모리 쪽은 가격이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관련돼서 뭐 파운드리 쪽도 좀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저는 SK이노베이션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유회사이긴 합니다만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계 쪽에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정치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반도 관련된 부분들 이제 관련돼서 남북경협주가 좀 화요일날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 1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좀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한국의 어떤 이런 조언을 토대로 새 대북 정책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남북경협 등과 같은 어떤 좀 북한을 좀 어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유인책을 좀 추가적으로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인권 문제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약간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남북경협주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남북경협주 관련된 종목은 좀 이번 기회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차익실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면 좀 건설 쪽에 좀 아직 모멘텀이 있는 현대 건설이나 현대 로템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4대 기업 총수들도 함께 미국에 방문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지 오늘 뭐 바로 새벽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함께 조인트벤처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을 공식적인 발표를 아마 이제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 뭐 이 사이에서 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뭐 다 짜여진 이야기다. 미국 쪽에서 자동차와 우리나라 2차 배터리 업체들의 조인트 이 조인하는 것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북경협주들도 어쨌든 조금 살펴보자. 좀 올라올 때는 차익실현 하는 게 아니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좋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관계 그리고 국제 역학도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은 뭐 대만시장 출발하는 것부터 좀 체크를 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만지수가 출발을 했는데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엄청나게 좀 큰 변동성을 보였던 대만지수가 일단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대만 가권지수 0.13%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우리나라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대립에서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아직 좀 껄끄럽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나올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쿼드 관련된 부분들. 이제 미국이 좀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쿼드라고 하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우리나라를 좀 참여시키려고 하는 어떤 요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상당히 좀 가까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중국에도 여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좀 곤란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만약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주들이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중국을 손절하고 좀 미국에 붙긴 했습니다만 사실 수출이나 연매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국 소비죠. 뭐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무리 퍼시픽의 어떤 대장적 움직임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좀 한국과 일본의 좀 동맹이 좀 굳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 총리가 바뀐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망언을 좀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냉전 상태입니다만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좀 어느 정도 좀 결합이 돼야지만 동맹을 맺어야만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대화가 일어난다면 사실 이제 일본 관련된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피해주로 좀 분리될 수 있는 게 이제 롯데그룹 쪽인데 롯데그룹 쪽의 어떤 종목들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멘텀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녀민 팀장과 함께 오늘 남부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포함해서 남북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관계 여러 가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세하게 이 케이스별로 유녀민 팀장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들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금융투자 유녀민 팀장과 함께 이슈 파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케이스별로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